안녕하세요. 서른 후반의 나이에 완전히 사람한테 질려버린 여자입니다. 이 나이에 저도 사람이 소름끼친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싫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한테서 시작된 일이라서 이제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정도입니다. 인생의 나쁜 이념만 걸러내도 반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싸운 적도 없었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당했던 사건은 제 인생을 골로 보내버릴 뻔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생에서 안 좋은 인연을 걸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까지 든답니다. 사람이 앙심을 품으면 무슨 짓까지 하는지 이제야 알아버렸네요. 제가 겪은 일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소름끼치는지 한 번 보시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른 넘어서까지 친하게 지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유일했어요. 같은 동네에서 같은 교복을 입고 자랐던 친구들이라 그런지 사회에 나온 뒤에도 편하게 만나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저는 회사 일로 지칠 때면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만나 노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왠지 마음을 편하게 다 보여줄 수 있어 그저 좋기만 했답니다. 하지만 여자가 셋 이상 모여 수다를 떨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몰랐는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면서부터 묘한 신경전이 생겼어요. 친구들 중에서 결혼이 가장 늦어졌던 저는 혼자서 등산도 즐기고 국내나 해외할 것 없이 여행을 즐기면서 지냈죠. 그런데 이런 저를 보고 혀를 차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조서연, 너 또 해외여행 다녀왔어? 프로필 사진 또 바꿨네? 회사 일로 바빠서 잘 못 쉬다가 이번에 다녀왔어.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나갔다 오니까 힐링도 되고 너무 좋더라. 야, 넌 시집 안 가? 언제까지 이렇게 놀러만 다닐 거야?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게 낫지.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건 혼자 못하잖아. 그것도 누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짝을 찾아야지. 맨날 이렇게 놀기만 하다 뒷방 늙은이 되려고 그래? 그날 따라 친구 한 명이 말이 좀 심하다 싶을 만큼 저한테 날선 반응으로 보였어요.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 친구는 한 번씩 저한테 이런 식으로 조언을 가장한 비난을 퍼붓던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다섯 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정원이라는 친구인데 구구절절 사연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다른 친구들한테도 본인이 겪어봐서 다 안다고 늘 조언을 아끼지 않던 친구예요. 솔직히 말이 좋아 조언이지 말도 센 편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성격이라서 조금 피곤한 성격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저한테 호통을 치는 정원이를 보면서 옆에 있던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야,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나 같아도 대기업 다니면서 어지간한 남자들보다 더 벌고 살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네. 다 먹고 살만 하니까 결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뭐 결혼한다고 꼭 다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 뭐?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뭘 또 들으라고 했다는 건데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뭐가 예민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잘 사는 서연이 걱정하고 있다고 비웃고 있는 거잖아. 야, 됐어. 그냥 마음대로 생각해. 애가 왜 이렇게 꼬였어? 그날 정원이는 다른 친구한테까지 날이 선 반응을 보였고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 얼굴 붉히면서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사실 친구가 이렇게까지 반응한 이유는 정원이가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한테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이 부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내 인생보단 남의 인생이 더 쉬워 보이고 부러울 수는 있는데 정원이는 그게 좀 심했어요. 특히 성적표가 나오는 날엔 다섯 명 중에 본인 성적이 가장 안 좋다는 걸 알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없던 친구라서 다섯 명이 잘 지냈던 편이었어요. 하지만 같은 교복을 입을 땐 모르다가 눈에 띄게 격차가 벌어진 건 사회생활에 시작했을 때부터였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중견기업이나 탄탄한 회사에 입사했는데 정원이는 집 근처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봉 차이도 크게 날 수밖에 없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원이는 그때만 해도 절 보면서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어요. 서연이 넌 좋겠다. 회사 복지도 좋고 연봉도 높잖아. 난 복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연봉이나 좀 올려주면 좋겠어. 그만큼 할 일이 얼마나 많으니까 해주는 거지. 회사에서 뭐 아무것도 안 바라고 해주겠어?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중에 공부도 제일 잘하고 인기 많아서 너 반장도 했었잖아. 넌 그냥 맨날 1등만 하는 애 같아. 네가 너무 부럽다. 나도 집안 형편이라도 좋았으면 너처럼 살 수 있었을까? 정원아,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이제 성인인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뭐든지 바꿀 수 있어. 정원이는 제가 부럽다면서 매일같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소리만 늘어났어요. 솔직히 제가 부럽다면서 한탄 섞인 말만 하는 정원이를 보면 저도 같이 힘이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친구니까 기가 죽은 정원이를 다독이면서 응원해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정원이는 아기가 없었어요. 순수하게 절 부러워하면서 칭찬도 하던 친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괜히 친구들 사이에 경쟁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틈에서 저만 미혼이라 혼자서 외톨이가 된 기분도 들기도 했어요. 애 낳은 친구들이 휴대폰에 아기 사진 잔뜩 찍어와서 보여주면 그저 예쁘해줄 뿐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만 미혼이니까 친구들이 저만 보면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넌 결혼 안 해? 우리 중에 너만 남았잖아. 너 맨날 그렇게 하객으로 축의금만 내고 다닐 거야? 그러다 정작 너 시집갈 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뭐 스몰 웨딩 같은 거 하지 뭐. 언젠간 짝이 있겠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육아 얘기하기 바쁜 친구들 사이에서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정원이가 그런 저를 보면서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서연아. 넌 남자 소개 받아볼래? 남편 친구 중에 세무사인 형이 있는데 능력도 좋고 돈도 잘 벌어. 그리고 사람이 성격도 좋아. 진짜? 남편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정원이의 말에 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사실 직업보다도 저도 나이가 드니까 소개팅도 잘 안 들어오던 상태라 누군가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일단 나가보기라도 했었죠. 그런데 그때 같이 있던 한 친구가 정원이를 보면서 비웃으며 말했어요. 네 남편은 백수인데 아는 형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는 넌? 너 저번에 나한테 남편이 애도 안 봐주냐고 나한테 뭐라 했던 거 기억 안 나? 넌 막말해도 되고 난 뭐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그때 얘기가 왜 나와? 너도 참 웃긴다. 혼자서 애 데리고 발 동동 구르는 게 보기 안타까워서 그랬다. 됐냐? 괜히 자기 남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진담을 빼면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여자들 모이면 남편이 얼마 벌고 무슨 직업인지로 자주 떠들지 않습니까? 그때 정원이 남편이 백수가 되면서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정원이가 괜히 자존심 부린다고 친구들을 살살 긁었던 겁니다. 대체 이게 뭐라고 오랜 친구 사이끼리 신경전을 벌이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겨우 친구들 말싸움을 말리고 저는 같이 밥을 먹던 계산서를 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그만두 좀 싸워.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서로 웃으면서 지내야지. 내가 맛있는 밥 살 테니까 다들 그만하고 가자. 제가 계산서를 들고 일어나는데 한 친구가 아직 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정원아, 너도 밥 좀 한 번 사봐라. 같이 다니면서 밥 한 번 사는 걸 못 보네.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눈치껏 사는데 넌 꼭 계산할 때만 되면 그렇게 뒤로 빼. 내가 언제? 나도 저번에 커피 샀어. 야, 솔직히 그때 우리한테 메뉴 구를 시간이라도 줬니? 네 마음대로 아메리카노 다섯 잔 주문해 왔잖아. 두 개 산 거야? 무슨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시작한 2차전에 저는 두 친구 사이에서 안간힘을 써서 중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계산하고 나오니까 저만 진이 다 빠질 정도였어요. 그때 정원이란 친구가 친정도 그렇고 시댁이며 남편까지 어디 하나 괜찮은 상태가 아닐 때라 제가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온다는 말처럼 정원이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남편에다가 아직 손 많이 가는 어린아이까지 있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일용직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긴 했는데 문제는 벌어오는 월급이 생활비와 대출금 갖기에도 빠듯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정원이가 이런 속깊은 사정을 저한테는 잘 털어놨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니까 처지가 조금 달랐던 저한테 털어놓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정은 저만 아는 상태였고 다른 친구는 정원이가 사정이 좀 안 좋다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정원이를 감싸주면서 다른 친구한테 말했어요. 괜찮아. 넌 친구끼리 서로 사정 알면서 그러냐?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살게. 야, 나도 돈 있거든? 제발 그 잘난 척 좀 하지마. 넌 꼭 그렇게 나한테만 잘난 척하더라. 저는 그때 정원이 생각해서 했던 말인데 저한테 버럭하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한창 예민할 때니까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짜증이 난 정원이부터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괜히 더 기분만 상할 것 같아 제가 계산하고 각자 집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날은 저도 정원이를 보면서 아무리 친구라도 대체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될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정원이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서연아, 낮엔 내가 좀 심했지. 네가 그래도 내 사정을 잘 알아주니까 너한테 화를 냈네. 미안해. 지금 네 상황도 다 알고 어떤 심정인지 다 알아. 그런데 친구들끼리 적대적일 필요는 없잖아. 힘들 때일수록 더 침착해야지. 그렇게 정원이의 전화에 저는 서운했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오해를 풀었어요. 그러자 통화가 끝날 무렵 정원인 저한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던 소개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적극 추천한다면서 말하더군요. 서연아, 진짜 나 믿고 만나봐.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해주는 거야. 그렇게 성격이 좋아? 난 다른 것보다 성격이 우선이야. 그리고 나랑 가치관도 좀 맞았으면 좋겠고. 그럼 너한테 딱이야. 정말 성격 좋고. 거기에 덤으로 직업도 좋잖아. 믿자야 본전이니까 꼭 한 번 만나봐. 저는 그렇게 정원이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성격을 중요시하는 저한테 정원이가 이렇게까지 추천하는 걸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쯤 오랜 연애를 하던 친구가 긴 결혼 준비 끝에 결혼하면서 정말 다섯 명 중 미혼은 저뿐이었죠. 그래서 저도 열린 마음으로 소개팅을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나가게 된 소개팅 자리에서 만났던 예비 남편은 마흔 살 세무사였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이 나이까지 혼자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젠틀하고 대화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다 연애를 시작했을 때 저는 예비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됐어요. 오빠는 직업도 그렇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왜 지금까지 혼자 있었어? 아무래도 홀어머니의 장남이니까 여자들이 싫어하더라고. 너처럼 성격을 먼저 맞춰보려는 사람이 없었어. 그랬구나. 나는 성격 맞는 사람 찾다 보니까 서른 후반까지 혼자 남아있었는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그렇게 다르구나. 늦게라도 이렇게 나랑 딱 맞는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예비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로 남겨진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장남이었던 남편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재고 따지기 좋아하는 여자들한테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예비 남편이 흠이 있어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서로 성격만 잘 맞는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애를 할 수 있던 겁니다. 제가 정원이의 소개로 연애를 한다는 걸 안 친구들은 모두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처음에는 좀 더 만나다 친구들한테 밝히려고 했는데 정원이의 입방정 때문에 모두 알게 된 겁니다. 그때가 예비 남편과 연애한 지 겨우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친구 결혼 축하 선물로 30만 원씩 걷어서 선물을 해주자고 제안을 했는데 정원이가 태클을 걸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 결혼할 땐 20만 원씩 걷어서 줬잖아. 근데 왜 얜 30만 원씩 걷어서 선물을 해주는데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이게 무슨 무시야.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가 다르니까 조금 더 걷는 거잖아. 내가 너 위에서 소개팅도 주선해줬는데 왜 나한텐 선물도 안 하는데? 너 내가 소개해준 오빠랑 연애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한복 챙겨줘야지. 정원이의 말에 다른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절 보며 진짜 연애하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채 어버버하고 있는데 정원이는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잘난 척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서연이한테 세무사 소개시켜줘서 얘 지금 연애하고 있잖아. 봤지? 나도 인맥자랑 안 해서 그렇지. 찾아보면 사짜 가진 사람들 많이 한다니까. 근데 서연이 얘는 소개는 내가 해줬는데 친구 결혼한다고 로봇 청소기도 사주고 이젠 심지어 돈까지 걷어서 또 선물해주려는 것 좀 봐. 지금 내가 선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정원아, 내가 다음에 상품권이라도 줄 테니까 진정 좀 해. 정말? 진작에 그랬어야지. 너도 얼른 결혼해서 너희 부모님 호강시켜 드려야지. 자식이 결혼해서 자리 잡아야 효도하는 거라더라. 저는 그때 정원이 입을 막으려고 별짓 다 하다가 상품권을 주겠다는 말로 입을 막았어요. 정원이는 제가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입을 다물더군요. 그래도 정원이 덕분에 부모님의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아깝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였지만 성격 맞는 사람을 만난 것도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정원이한테 2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선물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예비 남편이 저희 집에 정말 잘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국수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식사 시간에는 손님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서 서빙을 돕기도 했는데 예비 남편이 선뜻 같이 가서 엄마 식당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듯한 목소리로 저희 엄마를 보면서 말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식자재 도착했는데 어디로 옮길까요? 어 그거 저기 주방 냉장고 앞에 놔둬 네 바로 옮겨드릴게요. 잠시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하고 계세요. 아이고 든든해라. 남편보다 예비 사이가 더 든든하네. 친근하게 말하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엄마는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도 흐뭇했어요. 심지어 아버지도 엄마를 돕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말했던 적도 있었어요. 내가 도울 일이 하나도 없길래 국수 가게 망하는 건가 싶었는데 혼자서 일을 다 했던 거였어? 세상에 아주 손도 빠르고 야무지네. 그럼요. 저희 어머니도 식당하고 계셔서 눈치껏 뭘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어? 우리 집이랑 여러모로 잘 맞는 부분이 많이 있네. 그렇게 예비 남편이 엄마 식당에서 척척 알아서 일을 해낼수록 부모님은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만 오면 저한테 결혼을 재촉하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원래도 주변에 하나 둘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만 보면 결혼 타령이긴 하셨어요. 그 와중에 예비 남편을 만나 진득하게 연애를 하니까 한 번은 엄마가 저한테 호들갑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나이 꽉 차서 만났는데 더 볼 게 뭐가 있어.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지. 엄마, 나이 찼다고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취직 가는 사람이 어딨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 그렇게 딸을 짐 치우듯이 치우고 싶어? 아니, 이제 너도 친구들 중에 너만 남았다면서. 그러니까 내 짝이다 싶은 놈이 있으면 결혼해서 자리 잡으라는 거지. 네 오빠도 철딱선이 없더니만 장가 가고 잘 사는 것 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예비 남편이 저희 집안에 싹싹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빨리 제가 결혼하길 바라셨어요. 그러다가 놓치면 후회할 거라면서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은데 뭘 망설이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결혼이 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사계절은 겪어봐야 상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만나고 있는데 어느덧 연애 10개월 차가 됐을 때쯤 저는 예비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비 남편이 한 번도 안 보여주었던 예비 시모를 만나게 됐죠. 예비 시모는 백방 가게를 운영 중이었는데 주 메뉴가 제육볶음과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했다며 저한테 준 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30년 넘게 살다 그렇게 냄새나고 맛없는 된장찌개는 처음 먹어봤다고 할 만큼 정말 맛이 없었어요. 워낙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된장찌개는 싱겁고 밋밋했는데 제육볶음은 또 엄청 짠 것도 모자라 돼지 잡내까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손이 얼마나 큰지 사람은 예비 시모 예비 남편 저까지 셋인데 음식은 5인분 넘는 양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예비 시모는 뿌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다 먹어. 다 널 위해 준비한 거야. 너 안 왔으면 이렇게 차려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 먹고 가. 네? 이걸 다 먹어요? 당연하지. 아 이것도 못 먹어. 괜히 무서운 표정으로 말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힘겹게 한술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음식이 이렇게 맛이 하나도 없는지 앞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어요. 그때 어이없던 건 저한테 밥을 먹으라면서 예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라 치면 예비 시모는 진지한 목소리로 질문을 하나씩 했어요. 아버지는 뭐 하신다고 했지? 어머니랑 같이 식당 운영하고 계세요. 원래는 회사 다니시다 퇴직하시고 지금은 두 분이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두 분 다 일하고 계셔서 다행이네. 예비 시모 질문에 대답을 한 뒤 또 한술 드렸는데 예비 시모는 또다시 저를 보면서 진지하게 물었어요. 너는 대기업 다닌다고 했었나? 네. 저는 전자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럼 여자치고 돈은 꽤 벌겠네. 돈은 얼마나 모았어? 사치 부리는 편이 아니라 꽤 모았어요. 그거 참 마음에 드네. 여자는 사치 부리면 집안 말아먹기 딱 좋아. 우리 아들 세무사인 거 알지?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해줘. 남편 무시하는 집안치고 잘 되는 거 못 봤어. 알겠지? 그때 예비 시모는 남편한테 잘하라면서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말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의 말은 장난도 아니고 진심에 가까웠던 겁니다. 제가 시모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건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하던 날 예비 시모는 당당한 목소리로 저희 엄마를 보면서 저희 엄마를 보면서 황당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알다시피 제 아들이 세무사인 거 아시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고 다른 집에서도 사이 삼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세무사 사이 얻는 기분 어떠세요? 네? 아 그렇잖아요. 사위 사랑은 장모가 안다는데 이 정도 되는 사이 보는데 설마 그냥 보시려는 거예요? 제대로 선물이라도 해주셔야죠. 저는 예비 시모의 말에 진담이 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세무사도 대단한 직업이긴 하지만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도 황당한 엄마의 표정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눈치도 없이 계속해서 세무사 사위를 보는데 빈손이냐 라는 식의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면서 말했어요. 제 딸도 대기업 전자회사 다니면서 여자치고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 딸도 꿀리는 건 아닌데 그럼 똑똑한 며느리 보면서 뭘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요? 아 며느리 보는데 뭘 준비합니까? 그럼 저희는 사이 보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둘이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어른들이 나서서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아버지는 예비 시모의 말이 불편했는지 듣다 못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말을 꺼내셨어요. 예비 시모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그때 옆에 있던 예비 남편이 대신 사과하겠다면서 정중하게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엄마도 그만 좀 하세요. 예비 남편이 나서서 중재하자 그제야 예비 시모도 잠잠해졌어요. 그 순간 살얼음판처럼 상견내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가 눈치를 보더니 미안한 목소리로 엄마한테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사둔. 제가 혼자서 아들 키우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했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귀한 딸 보내주시는데 제가 너무 경거망동했었죠? 아니에요. 뭐, 자기 자식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야. 저도 충분히 알아요. 네네, 훌륭한 자식들로 키워내느라 저도 그렇고 사돈 부부도 그렇고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저희 술 한 잔 하면서 애들 결혼 얘기 편하게 나눠봐요. 예비 시모의 순발력으로 냉랭해진 상견내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 날짜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잡고 나니까 나머지는 일사천리였어요. 적당하게 술도 한 잔씩 하면서 훈훈하게 상견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는데 예비 시모의 관문은 아직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예비 시모는 치밀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보다 먼저 결혼한 예비 시누의 돌잔치가 있던 날이었어요. 돌잔치가 저녁 6시에 있어서 예비 시모가 시댁에 미리 모여 같이 돌잔치 장소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시댁에 모여 예비 시모가 해준 점심도 먹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있었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예비 시모가 난감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목욕바구니를 들고 오더니 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목욕탕이나 갔다 오자. 네? 지금요? 어머님 저는 준비한 것도 없는데 못 갈 것 같아요. 너 지금 나랑 내외하니? 내가니 시모될 사람인데 뭐가 창피해서 빼? 같이 목욕탕 다니면서 가까워지는 거야. 얼른 일어나. 어머님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너무 갑자기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음료수도 사주고 등도 시원하게 밀어줄게. 그리고 거기 삶은 계란이 제일 맛있어. 가자. 얼른 가자. 저를 재촉하면서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말하는 예비 시모한테 마지 못해서 끌려가다시피 목욕탕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국 예비 시모와 서로 등도 밀어주면서 목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제가 밀어준 게 성에 안 찼는지 목욕탕에 있는 세신사한테 떼를 밀고 오겠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앉아서 씻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아주머니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아주마 맞네. 또 바뀐 거야? 징하다 진짜. 저 못된 여자 또 사람 하나 잡아 죽이겠네.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진짜. 이번에 얼마나 갈까? 그래도 아들이 세무사라더니 여자들은 잘도 붙네. 그럼 뭐해. 한두 달도 못 가서 죄다 나가 떨어지는데. 두 명의 아주머니가 호들갑을 떨면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목욕탕이라 그런지 그 소리가 울려서 저한테도 들렸던 겁니다. 예비 시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시작한 대화가 의심스러워서 자세히 들어보려고 물을 껐습니다. 그러자 두 아주머니는 대화를 딱 멈추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나가버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아들이 세무사라 여자가 잘 붙는다는 말이 자꾸 저를 찜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후다닥 씻고 탈의실로 갔어요. 그리고 매점으로 가서 박카스 두 병을 사서 두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자 황급히 눈을 피하는 걸 보고 뭔가 있다 싶어서 저는 뻔뻔하게 가서 박카스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것 좀 드세요. 실례지만 아까 탕에서 하시던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자세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린 다른 여자 말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사례도 할게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이에요. 아주머니들도 자식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식이다 생각하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의 간절한 부탁에 두 아주머니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아줌마예요. 술만 마시면 난동 부리는 건 기본이고 사람 때려서 경차서 간 적도 있다니까요. 어디 그것뿐이야. 저 아줌마한테 잘못 걸려서 찍히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데 아가씨도 웬만하면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라도 절대 같이 술 마시지 마. 알겠지? 말 실수하면 진짜 구두 던지고 가방 던지고 아주 난리가 난다니까. 저는 예비 시모의 실체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씩 얘기해주는 아주머니한테 저는 궁금했던 걸 또 하나 물었습니다. 그럼 아까 몇 번째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 아들이 이혼도 한 번 했었어. 아들이 아마 세무사 직업이 좋아서 돈을 잘 버니까요. 시어머니가 시자노릇한 거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결국 이혼한 거야. 이혼이요? 아마 작년에 이혼했을 거야. 잘 알아봐. 그리고 저 옆연내 목욕탕에 예비 며느리 데려오는 것도 문신 있나 보려고 데려오는 거야. 얼마나 고지식한지 여자 몸에 여자 몸에 수술 자국이 있는 것까지 보려고 저런다니까? 아주 고약한 옆연내야. 아가씨도 신중하게 잘 생각해. 저는 이혼했었다는 예비 남편의 실체에 경악을 했어요. 저한테는 그동안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고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업을 내세워 여자를 엄청 만나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직업만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았을 거예요. 성격과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저한텐 정말 충격적인 실체였어요. 이혼도 모자라 화홍 경험까지 있던 실체에 제대로 똥 밟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체를 알려준 두 아주머니께 번호를 받고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예비 시모가 만취하면 어떻게 되길래 절대 마시지 말라고 하나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은 본의 아니게 돌잔치 뒤풀이하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됐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뒤풀이를 하는데 예비 시모가 혼자서 두 병 정도 마시니까 혀가 꼬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숟가락을 들고 삿대질 하면서 물었습니다. 너 애는 몇 명 낳을 생각이야? 지금은 한 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한 명? 너 장난해? 세 명은 낳아야지. 여자가 됐으면 세 명은 낳아야 엄마가 되는 거야. 아직 결혼도 안 한 저한테 몇 명 낳을 거냐면서 묻다가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뿐이 아니었어요. 돌잔치 지인들이랑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시모가 한 지인을 보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물었어요. 야 저번에 너 내 동네에서 뒷담화 까고 다녔다면서 무슨 소리야 언니 나 그런 적 없어 이불 가게 여자가 네가 내욕한다고 다 말했어 어디서 우리 말이야 뭐 아 그게 미안해 언니 그땐 내가 오해가 좀 있었잖아 그래도 나 언니 생각해서 이렇게 왔잖아 우리 좋게 풀자 뭘 좋게 풀어 너 한 번만 더 내 욕 한다는 소리 들리기만 해 내 성격 알지 그래 아로아로 그만해 아 이게 어디서 그만 하래 인연이 미쳤나 시모는 갑자기 화를 내더니 앞에 있던 수박을 아주머니 얼굴에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뒤풀이 현장은 난리가 났어요 그 지인도 화가 났는지 예비 시모를 흘겨보면서 말했어요 내가 다시 노나봐 저 더러운 성격 누가 버티나 보자 결국 돌잔치까지 와준 지인은 예비 시모한테 수박으로 얻어맞고 기부만 더러워져서 돌아갔어요 그걸 보니까 저는 혼란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점점 취해가는 예비 시모는 남자들한테도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예비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미친 듯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끝까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예비 시모한테 욕설이 담긴 문자까지 왔더군요 야 너 좋은 말 할 때 문자나 전화 받아라 이게 바로 예비 시모의 실체라는 걸 바로 느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나름대로 예비 시모와 남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알아보니까 그 아주머니들 말이 정확했어요 심지어 예비 남편은 결혼하고 9개월 만에 바로 이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른 여자를 만났지만 예비 시모 등살에 여러 번의 파혼을 당했던 것 같았어요 이런 사실을 깜쪽같이 숨기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저희 가족을 만났다는 게 정말 화가 났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혼을 통보하려고 예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파혼에 나 이 결혼 못하겠어 서연아 뭐 때문에 그래 하나 물어보자 내가 꽤 만만해 보였니 내가 우습게 보였어 와 진짜 요즘 세상 무섭다고 하더니 진짜 믿을 놈 하나 없네 나도 사회생활 할 만큼 했는데 작정하고 사기치는 놈 못 당하겠네 야 너 결혼 한 번 했었잖아 왜 속였어 나 왜 속였냐고 뭐 너 그걸 어떻게 왜 이제야 찔려 나 왜 속였냐니까 결혼 생활 1년도 못 살았는데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야 파혼은 왜 숨겨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한 3명 정도 파혼했었어 근데 널 정말 사랑해서 다 말할 수가 없었어 사랑 한 여자 만나서 인생 꼬이게 만들지 말고 알겠니 저는 그렇게 파혼을 통해 저는 그렇게 파혼을 통보했는데 예비 남편은 울면서 매달렸어요 정말 질질지 않은 모습을 보니 세상 찌질한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저를 더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덥석 잡는데 소름이 확 돋더군요 그래서 그 손을 내치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더러운 손 안 치워 경찰에 신고한다 그리고 나도 벌만큼 벌어 이 자식아 너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직업 빼면 볼 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너 큰 코 다친다 반드시 넌 언젠간 후회하게 돼 있어 저리 꺼져 저한테 매달리면서 애걸복거라는 한심한 놈을 밀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한심한 아들을 둔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야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차 네가 뭔데 이제 남인데 말 너무 막하시네요 더 이상 전 할 말 없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아들이랑 하세요 끊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문자 폭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남의 전화기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를 받았다가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악의 바친 목소리로 저한테 악을 쓰면서 말했어요 야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내 손에 걸리기만 해 내가 이대로 가만히 당할 것 같어? 아줌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협박질이세요? 웬만하면 연락처 차단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번호까지 바꿔서 이러시니까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 같네 뭐야? 야 이런 삐리리야 너 내가 발도 못 붙이게 삐리리해서 삐리리에 담가버릴 거야 정말 여기에 쓰기도 험한 욕을 하는데 저는 다 녹음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녹음됐어요 협박째로 고소할 거니까 가만히 고소장이나 기다리세요 뭐? 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쫄 것 같아? 뭐 이런 삐리리가 다 있어? 너 진짜 방길 조심해라 내가 꼭 너 매운 맛 보여주러 갈 거니까 이런 말 듣고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결국 협박째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자동 녹음이 되고 있던 터라 처음부터 끝까지 선명하게 아주 잘 녹음된 상태였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하자 며칠 뒤 꼬랑지를 내린 아줌마가 또 전화를 했더군요 완전히 기가 죽은 목소리로 저한테 애걸복걸하면서 말했어요 정말 신고한 거야? 우리 그래도 한때 미래를 그리면서 좋은 고부관계를 꿈꾼 사이인데 이건 너무하다 내가 합의금 줄 테니까 합의금 뭐 50만원 줄 테니까 제발 합의 좀 해줘 합의요? 50만원을 누구 코에 붙여요? 그래도 명색이 세무사 아들 둔 대단한 분인데 뒤에 공은 두 개 더 붙여서 줘야죠 공을 두 개나 더 붙여서?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뭐야? 5천만원? 5천만원? 너 미쳤냐? 그러니까 왜 사람을 협박해요? 저보고 밤길 조심하라면서요 통장에 5천만원 있으니까 협박한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이 어딨어 내가 그냥 좋게 풀자 어? 내가 좋게 풀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요 그래도 욕 한 번 했다고 5천만원 받는 사람이 어딨어 그거 완전 날강도지 사기꾼? 누가 사기꾼인데요? 그쪽 모자가 날강도구 사기꾼이지 난 합의 볼 생각 없으니까 합의 보고 싶으면 5천 구해오던지 콩밥 먹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예 합의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5천만원을 불렀던 겁니다 그런 사기꾼 모자한테 지저분한 돈을 받고 싶지도 않았고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욕한 게 얼마나 자신한테도 큰 잘못인지 꼭 깨우쳐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저한테 애걸 복걸한 이유는 저한테 처음 신고당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폭행에 모욕죄 협박죄로 이미 다수의 벌금을 물었던 전력이 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할 벌금을 때려 맞으니까 저한테 합의해달라고 꼬랑지 내리고 애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합의도 못하고 벌금 낼 돈도 없던 아줌마는 5개월의 실형을 받게 됐어요 그러자 그 아들놈이 저한테 전화해서 오열하면서 비는 겁니다 제발 합의 좀 해줘 부탁이야 우리 엄마 진짜 들어가게 생겼어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내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으면 신고 한 번에 그 지경까지 가냐 너도 네 엄마처럼 살기 싫으면 인생 똑바로 살아 입만 열면 거짓말 치다가 너도 큰 코 다쳐 그리고 진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너한테도 내가 정신적인 피해보상 다 청구할 거니까 네 아까림이나 신경 써 저는 그래서 두 사자 모자 번호를 전부 차단해버리고 한동안 모르는 번호는 일절 안 받았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는 고소 진행 중이고요 저는 인생 골로 갈 뻔했다가 빠져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네요 그런데 제가 고소를 진행하다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저한테 남자 소개를 해준 정원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추궁하니까 글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이 많은 여자는 늙은 게 하자인데 그게 뭐 어때서 너 시어머니랑 살 거 아니잖아 뭐? 너 진짜 너무한다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도 너 생각해서 해준 거야 야! 넌 진짜 친구도 아니야 너 같은 거랑 알고 지낸 세월이 더럽다 와! 진짜 백수 남편의 도박군 시댁이랑 잘 살아봐 내가 뭘 안 해도 인생이 차근차근 망해가고 있었네 인간성이 아주 박살이 났어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자격지심에 쩔어있던 정원이와 손절을 했어요 이게 친구랍니까? 친구라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를 늙었으니까 흠 있는 남자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된 일이라 아직도 저는 친구한테 당한 배신에 너무 심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 아줌마는 실형을 선고받고 콩밥을 먹는 중이고 아직 소송으로 싸우고 있는 전 남자친구한테 당한 것보다 친구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네요 그런데 웃긴 건 제가 안갚음 하려 하지 않아도 정원이 인생은 이미 나락으로 빠져 있었어요 살던 집도 내놓고 원룸에서 힘들게 애를 키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일도 안 하면서 술만 마시고 있다더군요 이제는 남남이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알고 지낸 세월이 있어 마음은 힘들지만 이 일의 시초가 오랜 친구라는 사실에 뒤통수가 얼얼하답니다 이 김에 저는 친구 손절하고 힘없는 여자들 등치고 살던 사짜모자한테 제대로 벌을 주려고 해요 변호사한테 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넘기면서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도 오랜 사이건 짧게 안 사이건 사람 조심하시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사람 무서운 세상이 또 있을까요? 믿을 건 나쁜이라는 생각에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저는 이겨내고 있어요 힘든 시간이지만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제 생활을 찾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